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달고나의 말씀, 네이미야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미야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원식 때 행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더 우리들에게 소개해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이방인을 따로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벽 봉원식 때의 말씀을 읽다가 이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자 그들은 그 말씀대로 무리 가운데 섞였던 이방인들을 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공동체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 유대 총독으로서 인기를 마친 네이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대제사장으로 사역했던 이 엘리야십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긴밀한 관계를 취하며 관계를 맺으며 그를 위해서 성전 안에 머물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를 위해 편의를 봐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성벽 가운데 이방인을 들여놓고 이 성전 예물을 놓아둬야 될 그 방을 그를 위해서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다시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해 앞에서 언약을 갱신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던 이가 성전 안에 이방인을 들이며 그의 편의를 봐주는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네이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총독으로 재인명받아서 돌아오게 되었고 이 현장을 목도하게 되자 그는 이 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장 성전으로 달려가 도비야의 모든 것을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그 방을 원래 용도대로 고치며 성전을 깨끗이 개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엘리야심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 레이 사람들이 생계 문제로 성전을 떠났다라는 것을 네이미야가 보게 되었습니다. 네이미야는 이 일을 맡은 관리들을 꾸짖었어요. 다시 이 모든 일을 되돌리게 됩니다. 레이 사람들을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보자 다시 성전 창고로 헌물을 들이기 시작했고 이 일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충직한 사람들을 네이미야가 다시 세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네이미야가 다시 돌아와 성전과 사역자들의 문제를 다시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여전히 안식일에 장사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그 언약을 갱신하고자 온 백성이 나와와 서명하며 지키기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이렇게 무시되고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네이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어요. 왜 바벨로내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오게 되었는지 왜 다시 이러한 죄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는지를 야단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속합니다. 이방인들도 안식일에 이 예루살렘 성 근처에 얼신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기웃거린 것일까요?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음을 그들이 이미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한 번 자리 잡은 죄성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이미야는 계속해서 그러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함을 철저하게 돌아서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미 한 차례 개혁된 바도 있었던 일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문제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자손들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말 즉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는데 어머니의 말 즉 이방인들의 언어는 잘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며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재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느에미아는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 왕조차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들어온 이방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 결혼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을 언급하면서 또 이 대대사장 가운데 그의 대대사장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꾸짖고 혼내고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이 과격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예외 없이 뿌리를 뽑고자 공동체 전체에 만연했던 이 악한 문제를 개혁하고자 느에미아가 다시 한 번 더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개혁이 하루아침에 또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느에미아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에 복을 달라라는 강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로 무너져 또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러한 느에미아의 개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언약에 다시 나아가 갱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여전히 그 길은 멀고 험한 것 또한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개혁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갑시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자 시작했던 올 한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 가운데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날마다 다시 서야 할 곳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개혁되는 항상 개혁되는 죄 가운데서 멀어지고 돌아서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